오는 사람 물리트 날 먹기 가능 약돈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하나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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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제거 보는건 좀 돈이 아깝네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하나로 제압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하나로 제압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하나로 제압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위족 그래블린 손가락 아이고 내 시계 실수였네. 좋은 퍼플 보여주지. 강림 개인기다. 얘네 슬라임 쪼개겠네. 까비. 광휘. 영원. 임쇄장. 영원. 임쇄장. 광휘. 임. 아 몰라 안죽으면 재면되지. 틸 계산기 어렵네 얘네들 진짜 상점 앞에 있으면 잘 나오는 것 같네 곰탱이 개인기 두 장 쓰실 워허우 아잇 왜 우리 타격 나가 와 씨 개인기 쓰는데 갑자기 씨 염원 학습 아 인공물들 우아 명예는 못 참치 전 실즈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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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훈 게임기 좋았다. 힘을 얻습니다. I got the power. 좀 더 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이거는 성수밖에 없네 빨리 증시수양 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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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에바 아닌가 연막탄 있었으면은 들어가서 여번 쓰고 빠지는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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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기 너무 싫다 이런 미진 아.. 으아아아아아 쓰레기 게임인가? 왜 왜 왜 왜 120딜을 넣지를 못하니 개떡같은 겜 엘리트 가기 싫었는데 엘리트 가기 시작 역시 수영 주면 안 되나? 엘리트 안 갈래? 무슨 골을 당할 줄 알고 엘리트 안 갈래? 초월이지? 마요셋 깝치네 자라 마요셋 깝치네 마요셋 깝치네 하하 돌고 돌아 주얼 돌돌축 실패 호흡 능력을 얻었단 말이다 아우 발팽이 진짜 미친 것 같다 메가 크리스는 저걸 만들고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메가 크리스는 너의 더 어떤 기운을 하는지 캠핑이 너무 역겹네 아예 딜만 쓴것도 아니고 딜을 음성쐘면서 거기다가 상태 이상 넣는거 진짜 확실이네 그래도 이겼나 해치웠나 집에 안싸도 되나? 집에 안싸도 되겠지? 집에 필요없지? 멤버십 카드 어차피 돈도 남는데 멤버십 카드 살까? 아니 돈이 안남네 돈이 저 은혜 남지않네 일골트 일골트 아예 쓰레코를 마시고 싶다 아예 쓰레코를 마시고 싶다 일골트 무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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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가 없어서 그런 건 또 맞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대한... 6을 스탭 맞추고... 내 평택 매니에 올리는 건 없었구만... 나 좀 매니에 올라가라고... 30% 아니야? 30% 아니야? 하이렌더... 해 시계 주판... 굿...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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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